캠핑 비가 잠깐 속은 상태에요 곧 터부을 것 같아요 집 앞에 또 왔어요 비올때는 불황리지요 자 자리가 많아 오늘은 목요일 10시 30분 우리의 자리가 한게 딱 있네요 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12시 30분 만족 우와 여기 완전히 불바다 을왕미 칼국수를 먹으러 왔어요 저희 차는 짜왔다 산차장 했다 생각했죠 글씨를 가렸잖아 됐어 고기 안 넣어놓고 고기를 먹으면 좋고 해를 먹으면 좋습니다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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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다 깨서 나오는 으랑리의 풍경 끼우는 날 리아나? 리아나 그치? 좋네 이쪽으로 배고프다고? 치킨 사 먹을까 치킨? 하하하하 어? 야! 야 접혔어 바람이 이렇게 많이 보나요? 오늘 일기예보를 말씀해 주시죠 치워라 하하하하 불러? 리아나씨 어떤가요? 물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하하하하 그러는데 어떻게 들어가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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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갔어 하하하 하하하하 한손으로 우산을 잡기 힘든 상황인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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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선 눈 졸리겠다 아씨 아파라파라 울어 아파라져 아 됐어 비가 많이 오네 그치 아파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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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와 바로 엄청 불어 문 열어 자 우리 집에 왔어요 여기있어 여기있어 와던거 아 우산 계속 뛰지 빨리 문 안열래 빨리 문 열어 아 아 아 야 이거 한치인가요? 한치하고 땅콩이예요 아 얼마나 들으시냐면 차 문을 못 열겠어요 많이 들으시고 있네요 웬만하면 너는 인간인데 시원한 맥주 한잔 하겠어요 매워 아 시원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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